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림이자 아르카나 길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들어갑니다. 아 포스가 10 부족해가지고 원킬 안날라던데 아 안나겠다 잘하면은 반비탈 안날거 같은데 그죠 날라나 포스 올릴려면 올릴수 있는거에요 왜냐면은 레일랜드 심볼이 하나 남았거든요 1킬 안해가지고 아니네 그냥 가서 받으면 받아올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주 감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거 그...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맵게 지기 시작했네 그냥 아래서 위가 낫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먹으면 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또 싸우는 거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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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앞으로 가는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닌데 이건 머스 잠들었대 좌측으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봐야되겠구만 아 맞네 맞네 앞으로 가는거네 여기 원래 맵이 이랬나? 맵이 깨져서 그렇던가 아 그런가보다 맵이 깨져서 그렇구나 아 그런가보다 맵이 깨져서 그렇구나 아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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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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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이제 잡는 거 하고 모으는 거 그거인가? 두 개 더 모아야 되죠? 아닌데 이것만 모으면 되는데 잡는 게 있었더니 다 모아야 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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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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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 저쪽이구나 2팔 좀 괜찮은데? 나쁘잖아 그냥 체노를 올려서 옆에 붙잡자 여기는 루트를 짤려면 아 벌써 잡았네 아 근데 여기는 어차피 사냥할때가 아닌가지고 아 이걸로 되는구나 아 채널 옮겨도 할 수 있는거야? 하나당 하나인줄 알았나 아니니까 원래 두개였는데 내가 잘못한거 같거든요 아이야 아이쿠나 아이쿠나 아이쿬 아이가 아이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m lo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